서울시가 내년 뉴타운 전체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예산으로 3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매몰비용을 결정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3억 8천만 원. 서울시가 책정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한 곳당 평균 사용비용입니다.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매몰비용 지원 예산을 총 39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산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 주민들은 서울시 직원이 예산 책정 전에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. 특히 서울시가 매몰비용 범위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추진이나 조합에서 등록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된다는 게 서울시의 해명입니다. 또 정책은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추진해오던 주택정책을 단기간에 전면 수정했습니다. 따라서 상호간의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뉴타운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. 소통 행정을 강조해온 서울시. 이제라도 개발의 진토양난에 빠져있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.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.